지금 굉장히 하이베리들 평가 기준이 높으실 수 있고 이 제로세스 2개일을 얘기하시는 면은 거기에 이렇게 등록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이렇게 소호하는 느낌? 제가 이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스터로 코렉션 이렇게 딱 나오죠 파스터로 코렉션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앉아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파스터로 코렉션이라는 의미는 운전자가 피곤할까봐 뒤에 마사지 롤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10분 정도 해주더라고요 운전자가 야, 제네세스, 이따가 나이시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자동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타면서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나는 자신감이 넘칠 거야 그렇지만 나는 프라이스키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GBA 상릉편이었습니다